Q. 트리드중 저는 맞아요, 저거 그니까 1페이지는 이제 나름 할만한데 2페이지부터 얘가 지금 말이 이렇게 일어설 때 타이밍 징이기가 힘들기도 하고 패턴이 무슨 패턴인지도 구분이 잘 안되어가지고 돌겠다 빨리 때려야지 바닥 찍었으면 3대 때릴 수 있는데 강공 패턴 마다 공격 타이밍은 어느정도 잘 익히는 것 같아 이제는 한 대만 때리자 못 때렸고 침묵 Pete 아 볼렀는데 와 나 머리 붙어있냐 아 개무서워 집중하구만 숨도 못 쉬게 한다 숨도 못 쉬게 아 좀 빨랐다 아 이런거 잘 봐야 돼 아 엄청 길어 리치가 틀린 났다 어 막았다 아 갈뻔했어 와 이걸 안 맞았어 맞아서도 할 말 없는데 한 대만 때리자 한 대만 저게 점프인지 그냥 앞발만 드는 건지 공간이 좀 힘들어 안 때려 안 때려 한 대만 한 대만 어 한 대만 남았나 육친내면 안 돼 육친내면 여기서 끝낼 수 있겠다 resume 큐